안녕하세요. 하나금투에서 건설과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세상학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연간 전망하는 포럼의 부동산 부분의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후 세션 첫 번째 시작하게 돼서 약간 심적으로 부담도 큽니다. 근데 제목을 보셨겠지만 현재 포럼의 강의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릴 메시지를 위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주택가격은 우리나라 한국 통계 역사상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명목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명목으로 높다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96년부터 주택시장의 시가총액을 우리나라의 GDP로 나눴을 때 그 멀티프리 변화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분모를 GDP로 두고 분자를 주택가격의 시가총액으로 두게 되면 소위 국가 전체 소득 대비해서 주택시장이 갖고 있는 배수가 몇 배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96년부터 나타나 있는데 96년부터 주택시가총액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때부터 계산해 보면은 사실 96, 97년은 97년은 저희가 97년 말에 IMF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98년에 뭐라고 그럴까 80년대 말부터 주택가격이 굉장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94년 95년이 주택가격이 잡히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96, 97, 98로 갈 때는 나름 주택시장이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런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도 분모인 GDP는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저 멀티프리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끝나고 나서 DJ 정부 쪽에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집을 살 때 주담대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가계대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 대비해서 저 멀티프리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바로 소위 레버리지 사이클이고요. 그 레버리지 사이클을 통해서 2007년 말까지 최대 2.4배 GDP 대비 2.4배의 주택 시가총액 수준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 얘기를 너무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택가격 역시 미세한 조정이 있었지만 2010년, 2011년에는 서울시 주택가격이 약 2년 정도 하락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1년,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평균적으로 2.2배 수준에서 굉장히 평탄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저는 2013년부터 주택을 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왜냐하면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초입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 당시에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부양시켜 줄 거를 정책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할 때라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작성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인 2.6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 시가총액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민, 저희 GDP도 오르긴 했지만 GDP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이냐고 하냐면 그냥 제일 비싼 수준이에요. 제일 비싼 수준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년 역시 저 각도로, 저 기울기로 또 상승한다. 이렇게 말을 할 근거는 제가 뚜렷이 찾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정책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소위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거는 좀 인내심을 갖고 지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2020년대, 내년은 2020년대가 되는데 횟수로 연도가 바뀐다고 해서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2020은 우리나라한테도 약간 특별할 것 같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준금리 1%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에 대한 그런 부담,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거대한 테마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부동산 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보는 것을 봤을 때 시장에 달라지는 그런 투자 스킨들이 약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국면에서 최고점인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 개수를 늘린다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달라지는 그런 패러다임에 안착해서 보유 부담이 낮고 현금 흐름 중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너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번째 줄에 썼지만 19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2013년 이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력한 부양 정책들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사실상 일단락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020년 4월부터 분약화 상환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분상제를 기준으로 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정말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들이 정확히 매칭돼서 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는 주택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안정화 대책이 부양책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주택가격이 하방 압력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19년 말 20년 초 기준으로는 그 부양과 안정화 대책의 밸런스가 거의 정확하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자산시장의 포럼에서 해외 부분 얘기할 때 밸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정책의 밸런스가 지금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부양 정책들은 쭉 보면은 13년에는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없앴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총 150만 채라는 엄청난 규모의 분양 공급을 하는 건데요. 공공주택은 원래 임대만 했는데 MB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하자 이런 참신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민간 분양 시장을 소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 주택은 평당 공급가액 5억 원에 나오는데 공공 분양은 2억 2천 원에 나오거나 거의 이런 수준으로 분양이 되니까 당시 세국 내곡지구 시범사 분양할 때 25편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 분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을 기다릴 수 있는데 민간 분양 주택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민간 분양 주택 시장이 보금자리 주택의 등장과 함께 거의 비유를 하자면 초토화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중국 미분양이 저희가 만 세대가 안 됐는데 2012년 정도가 됐을 땐 중국 미분양이 4만 5천 세대로 폭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년 4월에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을 때는 MB의 보금자리 주택이 너무 시장을 교란한다. 이런 목적으로 보금자리를 없애게 되고요. 저때 없어진 주택이 총 50만 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기 신도시를 몇 만 세대 공급하죠. 30만 원 공급하는 거잖아요. 30만 원 공급하면서 공급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13년 4일 대책은 50만 개 날린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안전진단도 완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안전진단의 구조 점수를 50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습니다. 10건을 넣으면 1건 통과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 점수를 급격히 낮춰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여의도에도 시범 아파트라든가 광장 이런 미성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런 아파트들이 70년대 건설될 때 아주 잘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건설된 아파트 용산 이천동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심지어 아파트가 기둥식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70년대는 기둥식 아파트를 했는데 요즘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200만 원 주택 건설할 때 아주 매시브하게 주택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벽식 아파트를 채택하게 되거든요. 현재는 벽식 아파트가 그렇게 좋지 못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막 짓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졌는데 오히려 70년대 때 더 잘 지어진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안이 됐는데 재건축 하려고 하면 구조점수가 너무 높아서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점수 배점을 20점으로 낮추고 그리고 환경점수, 주차라든가 층간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를 높여가지고 안전진단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했고요. 저런 부분들과 함께 동시에 아시겠지만 14년에 9.1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연안도 단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지만 재개발 역시 안 건든 게 아닙니다. 재개발에는 임대주택을 당시에 17% 정도 의무 공급하는 비중이 있었는데요. 임대주택 공급의 하한선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 임대주택을 0%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세대 재개발을 하면 조합이 600, 일반 분양 200, 임대 200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이제 임대가 0이 되면서 일반 분양이 400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정비사업 특성상 굉장한 마진 상승이 있을 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14년 9일에 택지개발 촉진법도 폐지해서 더 이상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공급단에서 확실한 그런 공급 축소 정책을 발표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로 50만 채 없앴죠. 그것도 모자라서 3기 신도시든 4기 신도시든 앞으로 모든 신도시가 불가능하도록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공급 쪽에서 엄청난 축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촉진해가지고 대출 규제 완화해 주고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해 주고 재건축엔 안전지다 완화해 주고 재개발은 임대비중 낮춰주고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했죠? 분양가 풀어주거든요. 분양가 2015년 4월에 분양가 상한제 자유라 해가지고 받고 싶은 가격 받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됐을 때 저희가 경기가 특별한 위축만 없다면 수급과 여러 가지 환경상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갈 만한 환경이 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나고 나서 과거를 보니까 모두 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 당시를 살아가는 시점에서는 저런 정책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트를 보시면 15년부터는 시장 전체가 그래도 시장의 부양책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좋은 그런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런 톤을 14년 9.1 부동산 대책 보면서 톤업을 해서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쓴 레포트들이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로 읽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부양책 낼 게 없었어요. 무슨 부양책을 내겠어요? 그런데 박그레인 정부는 한 번 더 내가지고 인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개발 사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전체를 기업이 통으로 매입하는 뉴스테이 정책까지 16년 2월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십정이나 천안이나 주안이나 이런 미출구 지역에 있는 많은 재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이 3000세대라도 걱정하지 마라. 기업이 다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게 희망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보시다시피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부양책의 영향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이 부양책을 꺼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끄기 위한 정책들을 순서대로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총 17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컨셉이 있는 건가 하고 약간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컨셉인지 결론으로 쭉 말씀드려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정책 간의 밸런스를 설명하는 페이지가 되는데요.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임대주택 했을 때 양도세 완화해주는 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해주고 이런 규제책이 있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양도세를 오히려 더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가지고 왼쪽 보시면 회색 칸은 전반적으로 11년, 12년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연속적으로 나왔던 부양책들이 왼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한 것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이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책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면은 안정화 대책 역시 저희가 매칭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씩 봐볼까요? 일단 제일 뜨거운 가운데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부터 시행돼서 15년 4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15년 4월에 박근혜 정부 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2020년 4월에 월도 정확한데 월도 맞춰가지고 만 5년 만에 다시 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2014년 7월에 풀어준 건데요. 이거는 워딩이 더 유명한데 14년 7월에 대출 규제 만화해줄 때는 빚내서 집사라는 워딩이 있었어요. 언론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LTV를 70%로 열어주면서 3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전에는 LTV 50이니까 6억짜리만 살 수 있었는데 저때 10억짜리를 살 수 있게 대출이 열려요. 대출 7억을 받아서 10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고 전세 4억 원이 있는데 대출 3억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어차피 3억 대출은 똑같은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을 살 수 있으면서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구매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대출 규제 완화는 언제 강화를 했냐면 2017년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 대출을 LTV 40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LTV로 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개인들이 머리를 써서 일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해서 법인 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법인 대출 증가는 이거는 너무 늦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0월 14일 기준으로 지난달 10월 14일 기준으로 법인 대출 역시 LTV 40으로 낮아졌어요. 원래 법인 대출은 저희 많은 주류은행들이 LTV 80 이상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LTV 90 이상을 대출해 주던 굉장히 고 레버리지 상품이었는데 이런 법인 대출 역시 지난달 기준으로 맡겼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라는 활성화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라는 안정화 대책으로 매칭돼서 이제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지 역시 매칭돼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4년 9일에 완화를 해줬지만 재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했고요. 양도소득세 중과를 어떻게 회피할 수가 있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 수가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하는 거 역시 작년에 9.13 정책 발표하면서 회피 불가능하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저 정책 역시 매칭시켜서 껐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한다는 14년 9월의 터프한 정책은 2018년 9월 이것도 만 4년 지나서 발표한 거잖아요. 월까지 맞춰가지고 그래서 14년 9월에 3기 신도시 중에서 과천과천지구 첫 번째로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빵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뭐라 그럴까 한암교산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왕숙 같은 데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고향 창릉과 인천 부천 대장지구 이런 지역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30만 호 신도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30대 중에서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대하고 나가서 그 해당 시도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저 정책 역시 매칭된 겁니다. 재건축 연안 단축은 재건축 연안 단축과 안전진단 강화 같은 그런 굉장히 재건축에 유리한 정책은 안전진단을 문재인 정부는 다시 구조점수 50점대로 높였고요. 그래서 현 2019년에 안전진단 신청하는 단지 중에서 통과하는 단지는 이론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80년대 건설하는 아파트까지는 구조점수가 아주 높아요. 저희가 구조점수가 그나마 조금 낮아질만 하게 되려면 90년대 초중반에 주택 200만 호 건설할 때 아주 매시브하게 건설된 그런 주택들이 35, 40년 정도 됐을 때는 구조점수가 낮아지는데 일반적으로 70년대 근 80년대 초반에 건설한 아파트들이 구조점수가 낮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안전진단 신청했는데 올림픽 선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역시 매칭해서 강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냐. 뭐가 남냐면 보금자리 주택 50만 호 폐지한 거 그러니까 소위 민간 분양시장을 거의 준 초토화시켰던 보금자리 주택 저게 총 150만 호에 이르는 아주 매시브한 주택 공급 계획인데 저거를 박근혜 정부 때 없앴잖아요. 없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공공 분양 시장이라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 저희가 민간 분양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공공 분양이 더 좋은 입지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게 되면 소위 싸고 좋은 게 나온다는 건데 그 싸고 좋은 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민간 시장에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저거를 없앤 거를 지금 정부는 아직 저 부분에 매칭되는 형태의 정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 분양 정책을 지금 선택하게 되면 정말 시장에 혼란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차마 건들지 않았고요. 반대로 보유세를 강화한 거. 작년 9.13 이후에 종부세가 강화됐고 이번 달에 종부세 고지서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저희가 12월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시세 대비 0.2% 이하를 내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고가주택, 이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시세 대비 0.3% 정도를 내시고요. 3주택 이상자는 시세 대비 0.4나 0.5% 정도를 내는 거예요. 저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두 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평균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내시게 되는데 올해 종부세로 종부세 재산세 합쳐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20억 시가총액인데 600만 원 세금 내는 거니까 정확히는 한 590원 얼마 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한 0.3% 내는 거잖아요. 이주택자는 0.3% 세금 냅니다. 그런데 고가로 가면 갈수록 이 비율이 올라가기는 해요. 15억 두 채이면은 0.5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내년에는 내년 역시 공시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가 반영 비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0.3대로 평균적으로 올라가고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6% 이상 보유세를 내죠. 그래서 보유세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는 저걸 완화해 준 게 아니었는데요. 저 정책은 9.13이라고 새로운 정책 안정화 대책으로 등장했고 그래서 각각 하나씩 제가 생각할 때 카드가 있는 겁니다. 보금자리 150만 원가 더 파워풀하냐 아니면 보유세가 더 파워풀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냈던 지난 몇 년간의 활성화 정책은 2017년 6.19로 시작된 17번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정확히 매칭돼서 꺼지기 시작했고 너무 시장에 말도 못할 수준의 파급력을 갖고 왔던 보금자리 주택 정도만 지금 냅뒀고 대신에 활성화 정책은 아니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밸런스를 맞춰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난 2015, 16, 17, 18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이런 가열찬 상승세가 이제 여러 자금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이라고 봤을 때요. 내년을 전망하는 자리에서는 어느 지금 활성화 대책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실거래가, 신고가를 찍은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횡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몇 년간 횡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GDP의 주택시총이라고 봤을 때 또 몇 년간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배수가 2.6에서 2.2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당장 내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높은 가격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히든카드가 보유세다 보니까요. 이런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말부터 좀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동산을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2010년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을 좀 잘 해석하고 입지를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어떤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1% 이하의 소위 제로금리 때 시장 환경 속에서 보유세가 실효 보유세율이 막 0.5% 막 1%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다주택 전략은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보유 부담이 가장 낮은 그런 부동산 투자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소위 비조정 지역의 소형 부동산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그런 다주택자처럼 직접 투자를 하거나요. 아니라면 정말 심플하게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는 시대를 내년부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부동산을 더 이상 직접 투자했을 때 개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잘못 꼬이게 되면 정말 터무니없는 보유세를 낼 만한 그런 환경이 놓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직접 투자로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간접 투자인 상장 리치 부동산 상장 리치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치는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사는 거긴 한데 주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의 장단점을 다 흡수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세금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리치는 보유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없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아니고는 양도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 오피스텔에 자기 자본 한 1억 원이 남아서 아니면 한 2억이 남아서 대출 끼고 한 3억 4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현금으로는 받아야 되겠지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첫 회 연도자의 4.6%로 취득세 오피스텔 수익세 내시고요. 운용하는 기간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이랑 합쳐가지고 종부세 중과분 내시니까 실효소득 세우 수익률이 깨지게 되는데요. 리치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배당 나오고 취득세가 없고요. 그러니까 첫 회 연도부터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도 없고 소액이면은 그러니까 한 리치당 3억 원 이하라면 21년 4월부터 그 이후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2020년대는 부동산 간접 투자에 해 그리고 이 워딩과 지금 18년 말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니까 약간 뭐라고 그럴까 위험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익히고 가신다면 오늘 제 목적 다 달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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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